이 벤치 위에서 같이 앉아서 한 시간 동안 누구든지 과거에 돌아가신 분이나 현재 살아계신 분이나 누구든지 대화할 수 있다면 누구랑 대화하시고 싶으세요? Who would it be? 전 전 전 저요?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저는 Jesus Christ 무슨 대화 내용인지는 잠시 후에 Thank you 전 전 전 You could, you would Who would it be? 누가 될까요? 가정법 Yeah Vanessa